여러분, 2018년도 지방선거를 제가 다루는 것은 2022년도 지금 한 14일 남짓 남긴 6월 1일 지방선거가 반드시 공정한 선거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계속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공정한 선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전국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서울시장, 부산시장, 대구시장 등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기초자치단체장, 구청장, 시, 군, 군수입니다. 시장군수.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그 밑에 광역시의회가 있죠. 광역의회, 서울시의회, 부산시의회. 부산시의회나 서울시의회에서 일어난 일을 보게 되면 2018년 지방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고 동시에 대한민국의 5대 공직선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충분히 예상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께 지방의회를 어떻게 장악했는지 지방의회 장악작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묘가 다 밝혀졌습니다. 어떻게 장악을 했는지 지방의회를 장악한 방법을 보게 되면 기초자치단체장이나 광역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 조직적으로 사전투표를 조작했다는 것은 2018년 지방선거 모두를 조작한 것이고 문재인 정권하의 모든 선거를 조작한 것이다. 여기서 지방의회 의원이라는 것은 광역지잔체단체의 의원입니다. 서울시의회 부산시의회 대구시의회 인천시의회 소위 의원선거를 조직적으로 소위 조작 프로그램에 의해서 조작했다는 것은 2018년 지방선거를 모두 조작한 것입니다. 조작 프로그램은 값이 추가적으로 들지 않습니다. 한번 만들어 놓고 나면 그냥 조작률만 결정해서 계속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17년 대통령선거부터 문재인 정권하에서 모든 선거가 압축적으로 정리된 것이 바로 지방의회에서 소위 광역시의회에서 일어난 것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 먹었습니다. 이렇게 먹은 겁니다. 서울에서는 구청장을 96% 먹었습니다. 그리고 소위 서울시의회에서 92.73%를 먹은 겁니다. 부산은 여러분들 구청장 가운데 81.25%를 먹은 겁니다. 민주당이. 그리고 부산시의회 의원 가운데 87.23%를 먹은 겁니다. 인천은 여러분들 인천구청장 가운데 90%를 먹은 겁니다. 인천시의회 가운데 91.89%를 먹은 겁니다. 대전은 아예 구청장 100%가 더불어민주당 출신입니다. 민주당 출신의 대전시의회 의원이 95.45%입니다. 얼마나 멉니까? 짝짝꿍에서 일을 했겠습니까? 경기도는 93.55%입니다. 경기도의 구청장 그리고 시군 시장 군수 93.55%를 민주당이 먹은 겁니다. 다 뭡니까?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이루어진 부정성을 통해서 권력을 훔친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방의회는 다 누가 장악했냐? 기초단체장 광역의회는 꼭 같은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했습니다. 꼭 같은 조작 프로그램을.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화를 제가 이미 구체적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2018년 또 도 및 광역시의회 사전투표 조작 사례가 발표한 바가 있는데 서울시는 20%를 조작했고 부산시의회가 20% 대구시의회가 20% 경기도의회가 20% 광주시의회가 6% 조작했다는 것은 이미 구체적인 사례를 여러분들 말씀드릴 수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좀 더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의 서울시의회 사전투표 조작은 민주당의 압승이었습니다. 구청장은 96%를 먹었습니다. 25개 가운데 24개. 24개를 먹은 다음에 대부분 호남 출신들의 구청장을 임명했습니다. 20%입니다. 의회의원은 92점 서울시의회 의회는 민주당의 92.7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10석 가운데 102석을 차지했습니다. 저는 아직 이게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서울시의회의 의원들의 출신 지역별로 보면 대부분 제가 볼 때는 호남 출신일 겁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가운데 관계기관에 여러분들 근무하신 분들 가운데 서울시의회의 110명의 의원들의 출신 지역별 여러분들 자료를 혹시 갖고 계시면 공병호TV에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전국의 모든 광역시의회 대전시의회 대구시의회 부산시의회 충남시의회 충북시의회 이런 소위 의회에 관련된 출신 지역별 의원들의 출신 지역별 통계를 갖고 계시면 저한테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반드시 국민들이 알아야 될 사안입니다. 권력을 훔친 다음에 특정 지역의 항우회 출신들을 다 집어넣은 것을 저는 의심합니다. 서울시의 24개의 여름 구청장 가운데 20개 이상 자리를 호남 출신 사람들을 채웠습니다. 25개 중의 여름 20개 이상의 호남 출신들입니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의심하는 겁니다. 서울시의회에 여러분들 본 서초구 제1투표사 강북구 제1투표사 두 개 사례만 보더라도 다 여러분들 호남 출신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달리 이야기하게 되면 권력을 훔친 다음에 자기 지역 사람들끼리 다 작당을 해가지고 뭡니까 권력을 해먹은 겁니다. 이런 일이 대한민국 여러분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광역시의회에 대한 의원들의 출신 지역별 자료가 정리되어 있으면 여러분들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사안입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25개의 여러분들 권역 가운데 24개를 민주당이 차지했고 24개의 여러분 민주당이 온 가운데 20개 이상이 뭡니까? 바로 호남 출신의 구청장들입니다. 충북의회 충남의회 서울시의회 대전시의회를 조사를 해보게 되면 아마 까무라치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 가운데서 소위 의회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있고 나라를 살려야겠다 나라를 정상으로 보려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게 되면 소위 의원들 광역시의회 의원들의 출신 지역별 자료를 반드시 공병호 tv에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가를 살리는 차원에서 특정 지역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고 이것은 국가를 살리고 정상화시킨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공개되어야 될 자료라고 봅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이 싹쓸을 했습니다. 110석을 차지했습니다. 2018년 서울서초구 제1선거구입니다. 김해련 의원입니다. 민주당 출신이고 본인의 고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호남 출신으로 추적을 합니다. 서울시 서초구에는 동수가 모두 18개입니다. 투표수가 94개입니다. 모든 투표수 94개에서 사전투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얼마나 조작을 했습니까?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20%를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의 20%를 조작을 해 가지고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0% 조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딱 나옵니다. 김해련 서울시의회 의원. 서초구 제1선거구에는 반포 4동, 반포 3동, 반포 1동, 잠원동이 있습니다. 4개의 여러분들 동이 있고 4개의 동 밑에 투표소 수없이 많겠죠. 김해련 후보는 항상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김진영 후보는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바른미래당의 최원승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놀라운 것은 김해련 후보의 플러스값하고 자유한국당의 마이너스값하고 바른미래당의 마이너스값을 더하면 딱 일치하게 됩니다. 어떤 그래프가 나오냐. 이게 조작 증거입니다. 반포 4동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김해련 후보는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8.3% 표를 훔치고 돼주고 그다음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합친 것의 마이너스 8.3%를 빼앗습니다. 그래서 16.6%를 여러분 조작을 한 겁니다. 반포 4동에서 딱 좌우대칭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뭘 이야기합니까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전산조작 프로그램을 돌린 겁니다. 반포 3동에서는 민주당의 김해련 후보는 반포 3동의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7.7%를 대해줍니다. 그리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후보를 합쳐가지고 7.7%를 빼앗습니다. 15.4%를 여러분 착하게 좌우대칭입니다. 이런 값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반포 1동은 7.4%를 대주고 두 후보를 합쳐서 7.4%를 빼앗습니다. 자먼동은 12.9%를 대주고 12.9%는 13.9%는 13.9%는 거의 유사한 값이죠. 반올림하면 13% 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만든 겁니다. 이 그래프가 딱 여기에 여러분들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동별로 김해련 후보가 여러분들 당일 투표에 비해서 사전투표에 더 받은 표수하고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이 빼앗긴 표수가 착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이런 값이 어떻게 나옵니까 100% 조작을 한 겁니다. 100% 이런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부정을 한 겁니다. 그냥 조작 프로그램으로 그냥 돌려버린 겁니다. 국민들이 뭐 이런 표를 던지고 이런 관계없는 건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전국을 다 만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서울시의회 여러분들 투표함을 까보자는 이야기는 안 할 테니까 서울시의회 여러분 투표함은 아마 내골은 엉망진창이었을 겁니다. 그냥 전산조작만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여러분들 재검표 요구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20%를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권력을 훔친 도덕죄를 한 겁니다. 권력을 여러분 도덕죄를 했으니까 뭐가 남았습니까 이렇게 전산조작에 55표나 여러분 남아가지고 중앙선거관림 발표를 다 내고 55표나 남아가지고 후보유로 남아가지고 55표를 까주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증거는 수없이 많은 겁니다. 서울시의회에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그러면 그러면 서초구에는 4개의 선거구가 있는데 서울시의회 의원 투표와 관련해서는 딴 데 어떻냐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서초구 제2의 제2의 서초구 제2선거구입니다. 여기는 모두 5개 동입니다. 방배 4동 방배 1동 방배 본동 반포 2동 반포 본동 똑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더 얻은 표수하고 자유한국당 후보하고 바른민주당 후보가 뺏긴 표수와 똑같습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완전히 뭡니까 그냥 좌우대칭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민주당 후보가 9.3%를 더 받으면 또 한국당 후보하고 바른민주당 후보를 합쳐서 9.2%를 뺏는 겁니다. 18.5%를 조작한 겁니다. 방배 4동의 사전투표 참가자 수 중에서 18.5%를 조작한 겁니다. 방배 1동에는 민주당 후보의 10.1%를 대준 겁니다. 한국당 후보의 10.1%를 뺏은 겁니다. 두 개를 합치면 20.3%입니다. 방배 1동에서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중에 20.3%를 조작한 겁니다. 사전투표를 하면 무조건 조작값이 되는 겁니다. 방배 본동 민주당 후보가 10.5%를 대준 겁니다. 한국당 후보가 10.5%를 뺏은 겁니다. 다 합쳐서 21%를 조작한 겁니다. 방배 본동의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1%를 조작을 해서 가져간 겁니다. 반포 이동 좌우대칭이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아름다운 숫자입니다. 투표를 조작하게 되면 자연수에서 찾을 수 없는 그런 인공적인 숫자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먼 거 아니까 좌우대칭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탁 나오는 겁니다. 서울시 의회 의원선거 서초구 제1투표소에서 이런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조작을 한 겁니다. 전국을 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전국을.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 도표는 한 시민분이 제가 하도 열심히 이렇게 선거 부정 문제를 파헤치기 노력하니까 미안한 마음 때문에 그 직장생활하면서 그 바쁜 시간을 여러분들 내가지고 시민 뒤님이 저한테 전국의 모든 법리가 사례를 다 이렇게 그림으로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거듭 강구 드리면 전국의 광역시의회에 의원들의 출신 지역별 여러분들 자료를 갖고 계시면 공병호 tv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등을 이용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경우 또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도 지방선거 서울시의회 의원선거 서초구 제3선거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문병호 후보가 얻은 내곡동에서 얻은 표수하고 자유한국당의 최재원 후보하고 자유한국당의 최호정 후보가 얻은 표를 정확하게 더하면 똑같은 숫자가 나옵니다. 좌우대칭입니다. 좌우대칭입니다. 그냥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여기 올리면 더 좋겠죠. 이 표를 이쪽으로 옮기면. 다음 표는 여기 서울시의 서초구 제4선거구입니다. 똑같습니다. 숫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숫자를. 어떻게 만들었냐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민주당 측이 더 얻는 표수하고 한국당이 더 빼앗기는 표수를 똑같이 배열한 겁니다. 이걸 합치게 되면 평균값이 나오겠죠. 이게 합치게 되면 평균값이면 한 20% 정도 될 겁니다. 이걸 합치게 되면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이게 20% 될 겁니다. 동별로는 조금 차이가 있죠. 여러분 이렇게 조작을 완벽하게 한 겁니다. 완벽하게.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권력을 그냥 도독질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전산 조작을 여러분 이렇게 했는데 전산 프로그램을 그냥 돌린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돌렸으면 서울시의회만 돌린 것이 아니고 서울구청장도 돌리고 서울시장 도 돌리고 또 서울시 뭡니까 국회의원도 다 돌리고 또 문재인 대선 후보 할 때도 뭡니까 다 돌리고 윤석열 대선 후보 할 때 다 돌린 겁니다. 똑같은 조작 프로그램을 똑같은 조작 공장을 조작머만 넣어가 다 돌려가면 뭡니까 펑펑펑펑펑펑펑펑해가지고 사전투표 조작해가 당일투표가 딱 합쳐가면 뭡니까 네 네 해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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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다 헤쳐먹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해먹어라 해먹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다 헤먹고 권력을 도독질해가지고 다 헤먹고 그게 서울시의회를 102석이나 차지한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뭡니까 20%를 조작한 겁니다. 서초 제1투표소에 일어난 일이 똑같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서초 1투표소에 일어난 것이 서초 2선거구 서초 3선거구 서초 4선거구 똑같이 일어난 겁니다 서초동에 있는 94개 여러분들 투표소에 모두 다 사전투표를 조작한 겁니다 그래서 2018년에 김혜련 민주당 서울시의 의원이 된 겁니다 그걸 다 합쳐보니까 뭡니까 110석 가운데 102석을 이렇게 차지한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조작을 해가지고 서울시의회가 완전히 민주당이 그냥 뭡니까 밥이 돼버린 겁니다 밥이 구청장이 96%를 만들고 국민이 만들어준 게 아니라 조작 프로그램이 다 만든 겁니다 붕붕붕붕 돌아가면서 서울시의회 의원도 다 조작 프로그램이 붕붕붕붕 돌아가면서 공방사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 봐라야 이 사람들아 이게 조작 안 했냐 이게 조작한 거지 서초구 제2선거구에서 조작을 이렇게 한 겁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작품이니까 손을 대신 게 이렇게 좌우대칭이 딱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뺏은 거하고 뺏긴 거하고 딱 같이 글쎄요 powiedz одно